안녕하세요 쇼미데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템은요 쨘 큐베이브 우리 썬데이템에서도 큐베이브 회사 거를 이펙터를 많이 해봤었는데 여기는 파워 서플라이예요 이 큐베이브 미니파워는요 지금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죠 9볼트 전용이고요 그리고 9볼트 8구 그리고 12볼트가 1구가 들어있어요 미니파워는요 파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기타 프로그래밍 제작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 인정받은 회사이고요 그리고 자체 연구소에서 모습이 많은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트랜지스터가 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노이즈 캔슬링 테크놀로지를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 테크놀로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파워 서플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 케이블이 다 들어가 있어요 동봉이 다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케이블 사용하는 개수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또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 얘가 패키지로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램프에요 램프 전용 여기에 껴서 이렇게 해서 딱 키면은 여기 전등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두운 공연장 그런 시스템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 페달보드를 환하게 밝혀주는 거죠 이게 두 개가 동봉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페달보드를 닫힐 수가 있어 너무 잘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핸드폰 충전이 가능한 거거든요 5V 2A 그런 출력구고요 이쪽에 보시면 맨 끝에 아웃풋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는 이제 12V 이게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8개의 9V 기본적인 300A네요 아웃이 네 마이너스 센터고요 네 골라 쓰시면 되고요 12V DC 아웃이고요 여기 12V DC 인이네요 아 이걸로 이제 파워를 들어가는 거구나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즈맨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출력구에 페달을 연결했을 때에도 각 아웃풋 페달에 서로 전기적으로 관여받지 않는 독립 접지식으로 이렇게 회로를 제작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건전지를 사용한 것하고 좀 같은 그런 초저잡음? 네 잡음이 없다는 얘기죠 실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펙터는 파우터 플라이나 아답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건전지 사용하는 게 진짜 작업이 거의 없거든요 이펙터 수명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근데 얘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각자의 출력구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네 내 기어한테도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램프까지 패키지로 들어있어요 얘 가격이 75,000원인데 기분 좋은 가격 69,000원으로 이제 가격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 파워 서플라이니까 페달보드 어느 곳에도 장착해도 공간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을 것 같아요 큐베이브 파워 서플라이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